안녕하세요. 저는 일삼 파주교구를 섬기고 있는 오복수 전도사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우리는 그동안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예배와 훈련이 중단되어질 때 저는 처음에 영적으로 더 긴장을 하게 되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은혜도 받게 되었고 그래서 그동안에 소통하지 못했던 많은 분들과 일일이 전화해서 더 영적으로 교감을 갖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진행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저 또한 은혜를 받기는 받지만 예사삼과 예체질로 돌아가게 되고 현실과 타협하는 부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다라면 우리 성도인들도 많이 현실에 묶여 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이 시기를 함께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화상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이것저것 해보았으나 사실 잘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께서 무교 사육자 조장 훈련을 온라인 집중 훈련으로 하신다고 하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큰 응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사명이 회복되어서 우리 성도인들 한 분 한 분 영적인 흐름 보금의 흐름 이런 전두의 흐름 속에서 이 어려운 환경을 잘 이겨나가면 좋겠구나 이런 기도 제목도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 이번 훈련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인들이 한 70여 분이 되는데요. 실시간 참여할 수 있는 분과 실시간 이후에 자유롭게 실천할 수 있는 분 이렇게 함께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말씀을 일방적으로 듣다 보면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어떻게 삶에 적용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도전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확인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는 세 개의 단톡방을 만들어서 일산, 동구, 서구, 또 파주 이렇게 세 군데의 단톡방을 만들어서 말씀을 받는 즉시 서로 영적인 포럼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실시간 이후에 자유롭게 시청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시간표에 따라서 그 메시지를 듣고 포럼 내용을 올려줌으로써 서로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영적으로 하나 되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사실 또 이제 저희가 40일 지역장님 중심으로 40일 집중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기록한 말씀들을 내일 11시에 서로 지역장님들과 함께 포럼을 할 때 서로 은혜롭고 결성력도 더 좋아지고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구역과 개인 양육에도 이 영적 흐름을 함께 타면 좋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산 파주교구가 또 우리 일산 파주교구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경기 일대교구 성도님들도 함께 이 온라인 교구 모교 사육자 조정 훈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욱더 강건해지고 또 어영부영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직 일삼팔의 영적인 시간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래서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산업 속에 내가 맡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현장 속에 영적이 빈 곳을 그리스도로 채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2, 3, 7 나라 살리는 일에 방향을 맞춰가는 그러한 새로운 기회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영숙 전도사입니다. 경기 일대교구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잘 지내고 계시죠?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는 1, 2주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었던 그때가 있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흘러서 모든 예배와 사역을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많은 고충들 또 어려움들 가운데 이렇게 생활할 것을 저희들이 짐작하는데 이번에 정말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도 성삼의 하나님의 구속사 사역은 절대로 멈추지 않고 지금 이 시간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굳게 붙잡아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를 볼 때에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모교 사역자 조장 집중훈련이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기 때문에 서로를 또 독려하고 서로 또 권유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집중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덕양교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 덕양교구 식구들에게 목요일만큼은 10시부터 12시까지 교회를 가는 그런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멈추고 집중하기를 이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받은 이후에 삼원을 내 것으로 개인화하는 귀한 시간표로 또 삼고 주중에도 받은 말씀을 계속 또 포럼하면서 정말 내 것으로 정말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심부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집중훈련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위기로 인하여 많은 혼란과 문제 가운데 빠져있는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시대를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고 또 시대의 영적 문제와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도 줄 수 없고 아무도 갈 수 없는 그곳에 복음 들고 가서 모든 휴감을 꺾고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 복음 치유 전도자로 저희들을 축복해 주셨사오니 이제 그 부름에 합당한 응답과 축복을 누릴 저희들로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셔서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집중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를 깨닫는 기중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첫 시간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과 오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사 말씀 받는 우리는 개인과 또 가정과 지역을 지역의 모든 흑암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흐름이 뒤바뀌는 귀한 역사를 사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사 초대교회가 받아 누렸던 성령 충만한 은혜가 정말 우리 개인의 또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정말 지역의 빈곳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영적인 시스템들이 다시 구축되어지는 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주 동안에 주실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한 4가지 시간표의 응답을 받은 우리는 저희들 배워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작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 모든 일들 중에 하나님이 예비되신 것들을 새로운 응답들을 받고 확인하는 기중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옵고 권세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화면으로 여러분들도 이렇게 뵙고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경기일대교구 모교사역자 조장 모임을 온라인으로 이렇게 훈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인데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리뽀서 3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리뽀서 3장 13절에서 14절까지 우리 13절 14절 우리 두 절을 다같이 함께 합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떼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가 훈련들이 중단되어 있었는데 이제 시간표가 되어서 우리가 목요사역자 조장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디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인데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조금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시작에 앞서 미리 보고 준비하자 빌리포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좀 어색하죠 우리 목요사역자 항상 목요일날 오전에 여러분들이 우리 경길대교구는 저 일산 파주 저 멀리에서 또 우리 의정부에서 또 우리 덕양에서 각지에서 10시까지 오느라고 또 올 때마다 늘 그 시간에는 이 가양대교가 꽉 막혀가지고 뭐 한 시간 반 심지어 두 시간 걸릴 때도 있고요 우리 의정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찍 출발했다가 너무 막혀가지고 교회 도착하면 거의 메시지 뭐 끝날 때쯤 이렇게 올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요일날 이 목요사역자 모임을 사모하고 또 사역자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 받고 기도하고 포럼하고 정말 중요한 그런 응답들을 받아왔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중잔되었다가 다시 이렇게 온라인으로 개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칠판 앞에 서게 됐습니다 보니까 거의 올 초에 2월 달에 마지막으로 모임을 하고 그동안 모임이 없었으니까 저도 거의 뭐 한 7개월 만에 이렇게 칠판 앞에 또 판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색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지만 온라인이지만 여러분들이 온라인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더 응답받는 그런 중요한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중요한 시작을 앞두고 오늘 미리 보고 준비하자 그래서 이번에 저희 경기일대교구는 약 10주 정도 커리큐럼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4가지 시간표 응답을 함께 받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 그 첫 시작 오리엔테이션입니다 미리 우리가 시작에 앞서서 미리 보고 준비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신앙생활은 미리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일반 종교는 현재만을 생각합니다 모든 종교는 현재 내가 어떻게 하면 돈 잘 벌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고 그거 그러니까 현재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근데 보금은 다릅니다 보금은 현재 뿐만 아니라 보금은 과거 우리의 지나온 모든 과거의 답이 뭐냐 보금 안에 있습니다 보금을 통해서 모든 과거가 발판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보금은 뭐냐면 미래까지 물론 귀신들린 점쟁이 찾아가서 미래에 물어보기도 하고 합니다 그거는 귀신의 역사이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보금 안에 보금을 통해서 모든 미래의 답까지 그래서 보금은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에 답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보금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조건 막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그건 종교입니다 보금은 뭐냐 성경적인 신앙생활은 미리 보고 미리 보고 미리 응답받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이죠 오늘 이 메시지는 이번에 우리 WRC 말씀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사상 처음으로 이 목요사역자 조작 모임을 온라인으로 시작하게 됐는데 제목 그대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먼저 보고 준비하고 응답받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놓고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위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 코로나 하나 때문에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어요 삶의 모든 문화와 패러다임이 다 바뀌게 되었어요 우리의 삶만 바뀐 것이 아니라 심지어 신앙생활도 송두리치에 다 바뀌어버리게 된 거죠 그동안 생각지도 못했던 온라인 신앙생활 이게 이제 보편화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모든 대면 예배 다 금지 지금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한국기독교 연합단체에서 대법원에다가 상소를 했어요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이 자체가 위법이라는 거죠 그걸 대법원에다가 이제 상소를 한 겁니다 근데 대법원에서 이제 며칠 지나고 나서 결과가 나왔어요 뭐라 얘기했느냐 모든 종교는 자유다 그렇죠 대한민국은 헌법상 모든 종교는 자유다 보장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종교가 아무리 자유라도 공공의 이익을 해치거나 공공의 그 이익을 위협할 때는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공공의 이익이 우선이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는 위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각됐습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 앞으로 아마 무서운 시대가 찾아온다는 거죠 공공의 이익 중요하죠 하지만 그 공공의 이익 앞에 예배, 종교, 신앙 모든 것이 법적으로 다 제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됐다는 거죠 그게 바로 위기라는 겁니다 위기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땐 지금 이 모든 것이 위기지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 모든 어려움과 위기를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기회입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땐 바이러스가 재앙이죠 질병이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죠 단순히 바이러스로 질병으로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뭐한다고 미래의 희망과 미래를 주기 위한 것이다 즉 하나님은 이번에 이 위기를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시대와 미래를 미리 보고 미리 준비하고 미리 응답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 코로나가 위기지만은 언약 붙잡은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는 뭡니까 위기가 아니라 응답받을 기회라는 거예요 잠시 지금 사단이 정사와 건세를 가지고 예배를 비대면으로 막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예배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배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온 세상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에서는요 이번 이 대면 예배가 금지되고 모든 게 온라인 예배로 다 전환되면서 그 전에 이전에 없었던 약했던 미디어 이 미디어와 온라인을 다시 되찾고 회복하게 된 거예요 교회가 그동안은 세상이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미디어는 교회는 어떻게 보면 좀 뒤쳐져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예배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온라인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미디어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미디어를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디어를 회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동안 놓쳐버렸던 많은 빈 곳들을 다시 새롭게 세우고 살리는 이런 일들이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위기가 아니라 뭐죠? 중요한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생활적으로 삶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걸 늘 문제로만 위기로만 보면요 이 위기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백신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요?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미리 보고 준비하고 응답받으면요 최고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우리 모든 경기 일대교구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지역 식구들이 받아야 됩니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시작되는 이 훈련이 뭐냐면 유일성의 훈련이 돼야 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목요일날 오전 10시에 딱 이제 여러분에게 링크가 발송이 될 겁니다 그 접속해가지고 이제 메시지 듣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유튜브로 영상만 딱 보고 끝나버리면요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메시지 홍수 시대잖아요 얼마 전에 어떤 남자 사역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선이 제가 지금 교회, 기관, 부서 관련된 단톡방이 한 10개 넘는데 매주 한 10개에서 한 15개 되는 영상들이 올라온다는 거죠 강담뿐만 아니라 메시지, 지폐, 사문을 뭐 등등해가지고 10개가 넘는 평균이 10개 넘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메시지들이 올라오지만 자기는 솔직히 한두 개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쁜 직장인이 바쁜 산업인이 그 10개 넘는 메시지를 어떻게 다 보고 읽고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확인만 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메시지 홍수 시대입니다 이번 훈련도 그렇게 돼버리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모교 사역자 온라인 훈련을 어떻게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 시간으로 그런 훈련으로 여러분이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미타임을 꼭 가져야 돼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혼자 있는 시간 홀로 있는 시간 왜? 모임 할 수 없으니까 소그룹 모입니다 뭐 5인 이상 모일 수가 없으니까 전부 다 가정에서 각자 흩어져서 혼자 홀로 있는 시간들이 주로 대부분입니다 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수첩 가지고 사몬을 하고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근데 혼자 사니까 이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사몬과 강단 말씀과 이 모든 거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지속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속하는 싸움입니다 그러면서 일주일에 딱 한 번 바로 목요일날 오전 10시 이 시간만큼은 특별 집중의 시간으로 그래서 이제 10시에 시작이 되잖아요 강의는 1시간 정도 합니다 50분에서 1시간 강의 끝나고 나면 이제 11시 정도 되겠죠 그럼 그 11시부터는 아 오늘 메시지 끝났구나 훈련 끝났구나 하고 여러분 닫아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강의가 끝나고 나면 이제 뭐 하느냐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뭐 해야 되느냐 말씀을 정리해야 됩니다 듣고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듣는 훈련들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왜? 그동안 10년 넘게 계속 집회, 메시지, 예배 듣고만 왔어요 듣고만 그러니까 듣는 훈련은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듣고 끝나버려요 듣고 끝나버리면 메시지가 나에게 어떻게 성취됩니까? 성취될 수 있는 현장과 통로가 없는 거예요 기로만 듣어버리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뭐 하느냐 서미타임 서미타임은 어떻게 하느냐 가장 먼저 강의 끝나고 나면 11시부터 말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왜 말씀 정리가 중요하냐면요 모든 응답의 시작은 어디에서요? 말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성취는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기분이 아닙니다 내 감정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닙니다 그럼 절대 응답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의 시작은요 말씀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사활은 뭡니까?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게 전부 다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이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려고요 흐름을 못하도록 예배를 현장 예배했다가 온라인 예배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뭐 놓치면 안 되느냐 말씀 놓치면 안 됩니다 말씀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주간 강단의 흐름 강단의 흐름 속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지금 얼마 하나님은 위기 때마다 뭐 하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시위대 뜰이라는 말은 감옥이잖아요 그것도 그냥 감옥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특수범들을 가두는 무시무시한 감옥이에요 거기에 예레미야가 갇혔습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니라 어떻게 임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이룰 것이다 예레미야가 최고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일 때일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말씀으로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럼 여러분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현실, 상황, 문제 거기에 집중해버리면요 중요한 응답 다 놓칩니다 현실? 상관없습니다 문제? 상관없어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나는 어디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위기 때에 그러니까 지금 강단을 통해서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풍랑과 파도를 멈추고 안심하라 우리가 지금 불안과 염려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안심하라 강단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매주 매주 성취되는지 모른다 여러분이 강단의 흐름만 타기만 하면 반드시 그 주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강단은 뭡니까? 한 주간을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우리가 가지도 않은 길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게 강단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전체 흐름이 있어요 전체 흐름 왜? 세계보고만 2, 3, 7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전체 흐름 우리 본부 말씀들 또 이번에 시작된 우리 이제 목욕사역자 온라인 훈련 그러니까 훈련의 이런 흐름들 이 모든 것들은 뭐 한다고요?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정리 정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개인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화 왜? 말씀은 많이 듣는데 이게 나에게 전혀 성취가 안 돼요 왜 말씀이 성취가 안 됩니까? 도대체 나에게 어떤 말씀이 선포됐는지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지 이걸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내가 붙잡아야 되는 그 말씀이 뭐냐 그거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개인화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각각에게 주시는 말씀 메시지 똑같죠 제목 본부는 다 똑같더라도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개인화 그러려면요 말씀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 또 전체 우리 본부 집회 메시지들 또 오늘 주신 훈련의 메시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11시부터 11시 반까지 말씀 한번 쭉 정리해 보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정리되어지고 나면 뭐 할 수 있느냐 이젠 드디어 기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느냐 물론 기도가 습관이고 체질입니다 그 이전에 근데 여러분 말씀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말씀이 개인화되지 않으면 절대 기도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래서 주로 방언이다 신비다 그게 왜는? 방언 신비의 특징은 뭐냐면요 전혀 말씀 없습니다 그냥 감정 기분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 끝나고 나면요 돌아서면 허합니다 허해요 한 시간 동안 방언했는데 돌아서고 나면요 마음이 허하다니까요 왜 그렇죠? 말씀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방인들처럼 중원 부원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언약화되고 개인화되어지면요 그때부터 그걸 가지고 뭐 할 수 있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내가 기도에 집중하지 못한다 무슨 말이죠?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할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언약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말씀을 정리 개인화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에 집중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감남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일 감남산에서 40일 집중을 마친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그들의 삶에 터전 집이잖아요 그렇죠? 감남산에 계속 평생 있을 수 없습니다 거기는 예수님과 함께 40일 특별히 집중하는 것이고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일상생활로 본인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유아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아니 40일 했으면 됐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또 다락방에 또 모였다는 거예요 아니 다락방에 왜 또 모였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뭐죠? 자기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감남산에서 40일 집중할 때는요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좋았겠습니까? 그게 끝나고 막상 집으로 돌아오니까 막상 가정으로 돌아오니까 막상 현장으로 돌아오니까 막상 세상으로 돌아오니까 가정과 지역과 현장과 세상에는 어마어마한 창세기 3장의 문제들이 터져 있거든요 현실은 그대로 있습니다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단한 겁니다 아 그래 속지 말고 우리가 다시 감남산에서 붙잡았던 그 언약을 다시 붙잡고 우리가 마가다라빵에 모여서 기도하자 그래서 4등전 1장 14절에는 뭐라 나옵니까? 더불어 마음을 가치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마음을 가치했다 무슨 말이죠? 감남산에서 붙잡았던 그 138의 그 언약을 다시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 붙잡고 기도 속으로 완전히 집중 몰입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등전 2장의 바람같은 불같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 비록 온라인이지만 강의 끝나고 나면 말씀 정리하고 그 붙잡고 여러분 이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여기서부터 모든 응답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게 어디까지 갑니까? 그 응답이 결국은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지금 코로나 시대인데 무슨 전도입니까? 맞지만 사실은 그거 틀린 생각입니다 그건 사단이 준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초대교를 생각해 보십시오 AD 313년에 기독교가 드디어 국교로 공인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콘스탄틴 황제가 법으로 만든 거예요 기독교가 이제 국교다 그 AD 313년 그날부터 어떻게 되죠?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에 다녀야 됩니다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심지어 주일날 황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면 취직이 안 되고 교회 안 다니면 출사하기 힘들 만큼 왜? 국교로 공인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AD 313년 이후부터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죠? 전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국교인데 왕부터 담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그 이전 AD 313년 이전에 뭐죠? 핍박시대 순교하고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그게 초대교회잖아요 그때는 오히려 더 복음과 전도가 더 영적으로 불길같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제가 최근에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딸하고 아들하고 포럼을 하다가 저희 딸이 뭐라 얘기하냐면요 아빠 지금 코로나니까 사람 만나면 안 돼 접촉하면 안 돼 지금 벌써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각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코로나니까 비대면으로 해야 되니까 만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맞습니다 거리두기 해야 돼요 비대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도와 영혼구원을 위해서라면 그건 예외예요 그건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생각이 잡혀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할 거야 피할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 법적으로 그러니까 A.G. 313년 전에 예수 믿고 교회 가면 잡혀가고 끌려가고 사형당했는데 사람들이 피했습니까? 아니에요 더 복음이 더 전도운동이 힘있게 일어났다니까요 속으면 안 됩니다 헷갈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건 뭐 지금 당장 우리가 길거리로 뛰쳐나가야 되고 당장 어디 가서 만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미리 보고 미리 소유하고 미리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현장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죄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 사도행전의 이야기 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미타임 서미타임은 이 세 가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강의 끝나고 나서 11시부터 1시간 동안 서미타임을 가지면서 그 서미타임 속에 가장 중요한 나의 현장 나의 전도 대상자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대상과 영혼을 이 서미타임 속에 품어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것만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목요사역자 온라인 훈련을 미리 응답받는 이 위기 시대에 위기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기회다 기회 기회라는 하나님 주신 가장 중요한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뭐하라고요? 미리 응답받아야 돼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꼭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입니다 본격적인 본론의 강의는 다음 주 1주차로 들어가고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으로 이 목요사역자 우리 조장 훈련들을 어떤 방향으로 인도할 것이냐를 여러분이 개략적으로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중요한 미리 응답받는 것 미리 응답받는 것을 보고 우리가 CBDIP라고 합니다 이번에 WRC 때 우리 메시지 다 선포됐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번에 교구에서 우리가 온라인 훈련이 시작됐는데 비록 온라인이지만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훈련으로 그렇게 인도받아야 돼요 그냥 수동적으로 목요일날 오전 10시대에서 카톡 울리면 그냥 접속해가지고 그냥 메시지 한 시간 듣고 끝내버리면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이 바쁜 이 중요한 시간표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목요사역자 온라인 훈련을 뭐라고요?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 그런 훈련으로 여러분이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11시 강의 끝나고 나면 여러분 아무리 바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말씀 받고 난 이유입니다 그때가 가장 집중하기 좋아요 우리 보통 예배 마치고 나면 바로 집에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온라인 코로나 전에 그런데 실은요 예배 끝나고 나서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 거기서 집중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요 그때 성령이 가장 강하게 역사합니다 왜? 말씀 받은 이유가 가장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강의 끝나고 나서 11시부터 뭐한다? 서미타임 속으로 들어가라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못합니다 밀어버리면 못해요 그래서 말씀 받고 나면 바로 이어서 서미타임 속으로 이 서미타임을 통해서 뭐하는 거죠? 다른 거 아닙니다 나만의 이 CBDIP를 찾고 누리는 시간으로 인도받으면 돼요 그럼 나만의 CBDIP를 어떻게 찾고 누리느냐 첫째는 뭐죠? 미리 봐야 된다 미리 보기 여러분들이 미리 응답을 받으려면요 봐야 돼요 미리 남들하고 똑같이 봐가지고는요 앞서가지 못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요 위기인 것 같은데 지금 세계적인 아주 뛰어난 기업들은 지금 뭘 준비하고 있냐면요 코로나 이유를 준비하고 포스트 코로나 지금 다른 기업들은 막 이 코로나 때문에 뭐 매출이 올라가니 많이 뭐 여기 싸우고 있는데 앞서가는 기업들은요 그게 아니에요 코로나 이유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살아남고 앞서가고 주도해 가는 거예요 지향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미리 응답 받으면요 위기 아닙니다 문제 아니에요 기회입니다 기회 선점할 수 있는 기회라니까요 그럼 미리 응답 받으려면 뭐 해야 되죠? 미리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미리 못 보는데 어떻게 응답 받겠습니까? 미리 본다는 말은 우리가 예언을 하고 예시를 하고 예견을 한단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부와 기와 이 모든 것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 절대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뭘 주시죠?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언약 속에서 보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느냐 여러분에게 길이 된다는 거예요 길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주권 지금 코로나 이거는요 하나님 절대주권입니다 어제 얼마 보니까 중국은 드디어 이제 막 코로나를 종식을 선언했다 그래서 제가 그 보면서요 이야 진짜 막 기가 차더라고요 누구누구 때문에 이게 시작이 된 건데 시작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코로나도 자기들 마음대로 중국은 이제 뭐 종식됐다 우리 지금 막 참 다시 막 재확산되고 지금 재유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 절대주권입니다 여러분 누구누구 탓이 아니에요 뭐 정부 탓 누구 탓 누구 탓 뭐 아닙니다 하나님 절대주권 그럼 이 절대주권 속에서 우리는 뭐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을 통해서 뭐합니까? 미리 볼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길 아무리 태풍이 몰아쳐도 내가 가야 될 길이 분명하다면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뭐 하신다고요?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기 전에 응답하기 전에 가장 먼저 뭐 하시죠?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반대로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뭐로 알려줍니까? 말씀이죠 그래서 창세기 18장 19절에는 나 여하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서 정확한 언약을 딱 붙잡으면요 그 언약이 뭐가 됩니까? 미리 보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지? 하나님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미리 볼 수 있도록 역사합니다 여기서 속으면 안 되는 건요 하나님은 문제사건을 중요한 길로 주셨는데 우리는 그 문제사건 자체에 잡혀가지고 막 틀리게 보는 거예요 틀리게 잘못 보는 거예요 잘못 보는 거 누구 때문에 뭐 뭐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 그건 잘못 본 겁니다 아니에요 속으면 안 돼요 문제사건을 통해서 정확한 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리 보는 겁니다 결국 미리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리 본 사람이 미리 소유한 것 미리 갖기 그렇죠? 내가 봤으니까 소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미리 소유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건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절대 언약이라고 합니다 초대교회가 이걸 딱 붙잡은 거예요 절대 언약 이거 붙잡으니까 그 무시무시한 막강한 로마 군대 로마 정치가 초대교회를 빼앗아가지 못했습니다 사탄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예배 못 드리고 모임 못 하고 괜찮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면 절대 사탄이 중요한 거 못 빼앗아갑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법으로 금지하고 집합 제한 명령 어쩌고 저쩌고 다 해도요 괜찮아요 뺏기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인 주신 절대 언약을 딱 붙잡았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미리 딱 붙잡고 있습니다 소유한다는 말은 미리 붙잡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뭘 붙잡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는 거예요 절대 계획을 붙잡는 거예요 이 절대 계획을 붙잡고 있으면 절대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신다니까요 미리 소유하는 거예요 미리 소유하는 그날부터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느냐 미리 누리게 되는 거죠 소유하고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걸 누릴 수 있는 거죠 뭘 누리느냐 우리가 다른 걸 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언약을 누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드림, 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갈등한 게 이게 진짜 하나님 주신 꿈이 맞느냐 헷갈릴 때가 많죠 하나님이 주신 꿈이 맞다라면 그 증거가 뭐냐 24 할 수 있습니다 근데 24가 잘 되지 않는다 그건요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아니면 내 꿈인지 내가 가진 꿈은요 좀 되다가도 결국은 24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좀 하다가 좀 힘들면 그만둬 버리고 또 다른 일 찾아가고 또 다른 직장 좀 다니다가 힘들면 기분 나쁘면 때려치우고 또 다른 데 가고 그 사람은요 뭘 놓치고 있냐면요 이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드림이 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맞다라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누가 뭐라 하고 욕하고 막 하더라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24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좀 하다가 그만두고 좀 하다가 포기해버리고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맨날 꿈이 바뀌고 이런 사람들은요 24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맞다라면 환경, 상황, 현실 아무 문제 안 됩니다 24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기준은 24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 꿈, 내 야망, 내 동기가 아니라 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뭐 할 수 있죠? 24가 되어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이 24를 지속할 수 있는 중요한 영적 시스템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거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 생활을 막 물론 육신적으로는 힘들었겠죠 노예 생활이 쉽습니까? 근데 요셉은 노예 생활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꿈, 드림 이거 붙잡고 24를 가장 행복하게 누린 겁니다 영적 시스템 요셉이 가진 영적 시스템 미리 누리는 자가 뭐 할 수 있느냐? 미리 정복할 수 있습니다 정복하게 된 누가 정복하느냐? 누리는 사람이 정복합니다 열심히 한 사람이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아닙니다 누리는 사람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딱 누리고 있으면요 어느 날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정복을 보고 우리는 절대 여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 여정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여정인 거죠 그래서 가지 않고 미리 정복하는 거예요 하지 않고도 미리 정복하는 겁니다 그게 불신자하고 다른 거예요 그게 세상 방법하고 다른 겁니다 불신자들은 열심히 도전해가지고 싸워가지고 죽기 살기 막 달라붙어가지고 이제 겨우 정복하는데 언약 붙잡은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지 않고 미리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25 하나님의 나라 왜? 이건 내 능력이 아니니까 내 힘이 아니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애굽을 정복한 게 아닙니다 요셉은 이미 총리 되기 전에 어디에서요? 노예 생활하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이미 애굽을 정복했습니다 다윗이 왕자에 올라가가지고 정복한 게 아니라니까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벌써 어떻게 했죠? 골리아스를 꺾고 귀신 들린 사울을 치유하고 무슨 말입니까? 왕이 되기 전에 미리 정복했다는 거죠 어디에서? 목장에서 미리 정복입니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때부터 미리 성취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을 성취하게 되는 거죠 뭘? 내 소원? 내 목표? 내가 원하는 것? 내 것을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뭘 성취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목표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성취해 가시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인생 작품 이게 이번에 우리 WRC 다섯 강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제 우리 목요사획자 조장 때 이제 오늘 이제 강의 듣고 나서 11시부터 뭐 하느냐 서미타임 서미타임이 뭐 하느냐 이 다섯 가지를 여러분이 나의 CBDIP로 내가 묵상하고 정리하고 누리는 거죠 그게 서미타임입니다 서미타임 성경에 응답받은 랩런트 일곱 명을 포함해서 뭐 히브리스 11장이 나오는 믿음의 챔피언들 로마서 10장이 나오는 사십 몇 명의 그 중요한 로마 보그마의 주역들 전부 다 뭐 했습니까? 이거 했던 거예요 이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게 그들이 붙잡은 CBDIP 미리 응답받으니까 당연히 로마를 정복하고 당연히 애국을 보그마하고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다섯 가지를 늘 묵상하고 포럼하는 그런 중요한 서미타임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물론 처음 할 땐 좀 막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막연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여러분이 하다 보면 내 것이 발견되어집니다 즉 하다 보면 개인화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런 중요한 응답들을 이번에 여러분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 이제 오늘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우리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서 네 가지 시간표 이게 이번에 우리 전체 이번 모교사역자 온라인 모임의 주제가 사도행전을 통한 네 가지 시간표의 응답 이게 전체 주제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10주 동안 이제 하나씩 하나씩 말씀의 인도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 시간표 배경은 사도행전입니다 왜 사도행전이냐면 제가 이번에 코로나 이 사태를 이렇게 보면서 가장 많이 떠올렸던 것이 뭐냐면 초대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이 코로나보다 훨씬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이 코로나 이 시대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어려웠던 시간표가 초대교회 시간표였습니다 근데 그 초대교회가 그 어려운 시간표 속에서도 그 위기 속에서도 로마와 시대를 치유하고 정복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이 위기 만난 그러면서도 기회가 되는 이 시간표에 중요한 네 가지 시간표의 응답을 우리 모든 경기 일대교구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지역 식구들이 받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응답이었습니다 이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인도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리 이제 카톡으로 10주 커리큐럼을 카톡으로 다 미리 다 보내드립니다 들었었는데 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해가지고 10주 동안 이렇게 시작의 시간표 또 응답의 시간표 또 치유의 시간표 갱신의 시간표 이렇게 네 가지 시간표로 나누어서 10주 동안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니까 간략하게만 뼈대만 어떤 내용을 다룰건지만 간단하게 왜냐하면 미리 보고 여러분 준비해야 되니까 그렇게 나누도록 하고 자세한 것은 여러분 카톡으로 받은 커리큐럼 보시면서 그렇게 인도를 받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시작의 시간표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했느냐 그 어려운 초대교회는요 어마어마한 바퀴와 지금 이거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그때는 모였다 하면 세 번 이상 고발되고 발격되면요 영장 없이 바로 사형 집행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였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요 그게 초대교회 그런 초대교회가 그런 초대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시작했느냐 다른 걸로 시작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세 가지 근본을 붙잡았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였죠 저는 이번에 이런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중요한 건 근본을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 한국교회의 많은 말들 이 말 저 말 가짜 뉴스부터 시작했어요 어마어마한 지금 이슈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요 사실 속으로 뭐라 생각하냐면요 이건 놓치게 되면 근본을 놓치게 되면 예배를 들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가 오르냐 어떤 분은 승교까지 하겠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사단은요 이거 딱 놓치게 만듭니다 근본을 놓치게 만들어요 본질을 놓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요 가이사라 빌리뽀 지방 왜 하필 가이사라 지방이 가이사라 빌리뽀 지방은요 그 당시 가장 상업과 무역과 경제가 발달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었죠 그러면서 가이사라 황제 이름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발달되어 있는 그 가이사라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요한?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일을 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정의를 외치고 정의 구현하고 틀린 건 아닌데 예수님은 그 일을 하러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면 예레미야 다계와 극률과 눈물과 구제와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따라오는 겁니다 진짜 본질이 아니에요 복음하고 비슷하게 보이는 것처럼 하면서 복음을 속입니다 그걸 속으면 안 돼요 지금은 뭐냐 근본을 회복해야 됩니다 근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초대기회가 어떻게 시작했느냐 이 세 가지 근본을 체험한 거죠 세 가지 근본이 뭡니까 갈보리산 체험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 있습니까 다 어렵죠 다 지금 피를 말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은요 진짜 피를 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앞으로 더 어려운 시대에 찾아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어떤 문제 심지어 초대기회처럼 죽음의 문제가 찾아와도 다 이루었다 주는 그리소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완전히 결론과 답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이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 내리지 않으면 시작한 거 아닙니다 우린 주로 이거 놔두고 내 열심으로 막 시작하잖아요 내 노력으로 시작하잖아요 내 방법으로 시작하잖아요 내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잖아요 나는 시작했지만 하나님은 시작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일이 막히고 응답이 없는 거예요 진짜 시작은 뭡니까 복음으로 결론 내려야 됩니다 그리스로 결론 내려야 돼요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지금 가정 문제 있죠 남편 문제 있죠 자녀 문제 있죠 경제 문제 있죠 수많은 문제들이 지금 쌓여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다 끝냈기 때문에 여기에 결론 내릴 때에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여러분 1차 합숙 아무리 받고 와도 재합숙까지 받고 와도 복음으로 답내지 않고 그리스로 결론 내리지 않으면요 죄송하지만 아직 시작 안 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진짜 시작하려면 뭐 해야 되죠? 이번 목욕 사육자 온라인 훈련 통해서 1주차에 갈보리산 이걸요? 나의 갈보리산으로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다 알죠? 모릅니까? 몇 년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들었던 메시지인데 그런데 이게 내 것이 되지 않으면 나의 갈보리산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갈보리산 치험 두 번째 2주차에는 뭡니까? 감남산 누림 감남산 누림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집중과 미션 이거를 실제 누리는 거죠 그게 감남산 누림입니다 4대 1장 3절 하나님 나라 세 번째는요 마가다라빵의 능력 그거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세 가지 근본 결국 여러분 아는 1, 3, 8을 얘기하는 거예요 1, 3, 8 이 1, 3, 8의 언약을 내가 정말 붙잡고 결론 내리고 답을 내렸을 때 하나님은 드디어 시작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시작해도 하나님이 시작 안 하면요 일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작해버리면요 코로나도 질병도 경제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작을 하나님이 시작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시작하시도록 하나님이 내 자녀와 내 남편에게 시작하시도록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뭐하죠? 1, 3, 8의 언약 이 근본을 붙잡고 체험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의 시작 초대교회가 딱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두 번째를 따라오는 시간표가 뭐죠?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이때부터 응답이 찾아온다니까요 우리는요 막 응답부터 먼저 받으려고 아무리 응답부터 받으려고 해보십시오 시작을 안 했는데 무슨 응답을 받습니까? 이거부터 먼저 답이 나야 되는 거죠 세 가지 근본 여기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근본을 회복하라고 그러면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어떤 응답입니까? 이제 4주차에는 개인화 뭘 개인화하죠? 복음, 말씀, 기도, 개인화 그게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은 여러분 영혼 속에 있습니다 개인화 되는 게 중요해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개인화가 되어지면요 5주차에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현장화 현장의 문 열립니다 아니 내 개인이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고 내 개인이 영적으로 미리 보고 미리 누리고 이 속에 있으면 당연히 현장은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게 찾아와도 현장 정복되게 돼 있습니다 현장화 실제 현장을 정복하는 중요한 영적 시스템을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제자화 전도자의 삶을 통하여 실제 증인되는 제자화 이게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워낙 개인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는 철저하게 개인화하도록 왜? 지금 다 혼자 있는 시간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 홀로 있는 시간 또 우리의 신앙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온라인 통해서 한국교회가 지금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영적 수상태가 그동안 감춰있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교회가 막 이 속에 가려져 있었던 실체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한국교회의 민낯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렇죠? 이거 하라는 거예요 개인화 개인화 영적 내실을 다지라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에 가장 큰 응답의 시작은 뭡니까? 개인화 여러분 자신이 개인화 되어지면요 어떤 핍박밖에 어떤 위기 찾아와도 현장 살릴 수 있습니다 어떤 현장이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현장이 열리게 됩니다 절대 현장이 누구에게 열립니까? 개인화 된 사람에게 절대 현장이 열려집니다 그 절대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 제자를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 만난 제자가요 진짜 제자인 거죠 왜?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게 진짜 가짜와 진짜로 분별하는 가장 확실한 겁니다 초대교회가 딱 이렇게 응답받았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찾아오는 시간표가 뭡니까? 드디어 치유의 시간표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때부터 여러분 진짜 치유가 시작됩니다 앞에 이거 시작과 응답 다 빼버리고 어디 돌아다니고 어디 집회 따라다니고 어디 메시지 듣고 치유 메시지 치유 집회 기도원 불받고 아무리 해보십시오 치유되는 것 같았는데 또 옛날로 돌아갑니다 옛 상태로 돌아갑니다 옛 치질로 금방 돌아가버려요 진짜 치유는 뭡니까? 딱 이렇게 이게 영재 원리입니다 여러분 7주차에는 뭘 치유하느냐 가장 중요한 개인 치유 개인이 치유되고 나면요 8주차에는 가정치유 왜? 지금 이 시대는 가정위기 시대입니다 사탄이 교회도 공격하지만요 실은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후대를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9주차에는 시대 치유 이 시대를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딱 이렇게 개인 가정 시대를 살렸던 거예요 그럼 마지막 시간표가 뭡니까? 갱신의 시간표입니다 왜 마지막 결론이 갱신이냐 결국 우리가 갱신하지 않으면요 2, 3, 7? 살릴 수 없습니다 그 추려굽의 역사를 봤던 그 수많은 이스라엘의 그 1세대들이 왜 꿈에도 그리던 가난한 땅을 못 밟았을까요? 이것 때문입니다 갱신 애국체질, 노예근성 못 버린 거예요 광량에서 아무리 역사 기적을 다 보더라도 결국 못 바꾼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잘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에 하나님이 바오를 탁 찍어서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장 10장에는요 베드로가 딱 10장까지 나오고 그 이후로부터 베드로는 이름이 전혀 응급이 안 됩니다 그 대단했던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를 고백했던 그 베드로 열두 제자 가운데 최고의 수제자였던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이후로부터는 이름이 전혀 응급이 안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사라졌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이후부터는요? 바올 중심으로 그 어마어마했던 예루살렘 교회 마가 다락방 교회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13장 이후부터는 안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이후부터는 뭐죠?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왜 그렇죠? 갱신 여러분 코로나 시간표가 왜 기회가 될 수 있습니까? 갱신의 시간표예요 갱신 나의 모든 옛 틀을 벗어버리는 나의 모든 옛 체질을 벗어버리는 나의 모든 옛 상처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정말 2, 3, 7을 살릴 수 있는 정말 가정과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정말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틀로 우리가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가지 시간표입니다 이거를 이제 10주까지 이렇게 인도를 받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인데 제가 심부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막 오리엔테이션 엄청나게 막 거창하게 얘기해놓고 실제 매주마다 메시지는 막 빈약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고 심부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냐면요 이번에 우리 WRC의 다섯 가지 미리 보고 미리 소유하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한다 그게 CVDIP라고 얘기하셨죠 근데 이 다섯 가지를 너무 복잡하고 그게 그은 것 같고 이 말이 저 말인 것 같고 저 말이 이 말 같고 비슷해 보이죠 딱 하나로 하면요 그게 바로 미션입니다 미션 나는 복잡하게 다섯 가지 다 괜찮습니다 이거 딱 하나 미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에 주시는 미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장에 주시는 분명한 미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주시는 미션이 있어요 여러분은 불신자하고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미션이 있는 인생이에요 그저 불신자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걸 걱정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미션 인생 정부에서 2차 지원금을 주느냐 마느냐 우리가 얼마 받을까 거기에 목매달고 물론 필요하죠 어려움 당한 분들한테는 정말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근데 거기에 막 목숨 걸고 왔다 갔다 하는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중요한 미션이 주어진 그런 절대적인 인생이라니까요 언제요? 미션을 붙잡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의 레벨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퀄리티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미션 붙잡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이 다섯 가지 속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인생의 레벨이 달라진다니까요 그게 미션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미션 여러분 가정을 향해서 여러분의 현장을 향해서 여러분 인생을 향해서 주시는 이 미션을 제대로 붙잡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먼저 가장 먼저 언약 말씀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과 언약을 딱 붙잡으면 그때부터 이 미션을 성취해 나가는 여정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여정을 보고 우리는 인턴십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고상한 데서 인턴십을 하려고 저 대기업 삼성, 현대, 에스케이트 저 중소기업, 작은 기업에서 내가 뭘 인턴하냐고 아닙니다 여러분 인턴십은요 가능하면 바닥에서부터 하는 게 좋아요 저 밑바닥에서부터 그게 제대로 인턴십 하는 겁니다 요셉이 인턴십 어디에서 했습니까? 저 총리실에서 했습니까? 다윗이 인턴십을 어디서 했어요? 저 왕궁에서 했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바닥에서부터 인턴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인턴십은 뭡니까? 광야의 시간표입니다 우리 지금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광야의 여정입니다 광야 인생입니다 이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성막 중심으로 철저하게 회막과 장막 중심으로 새해 절기를 중심으로 40년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성막이 무슨 말이죠? 예배를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이지만 여러분 주일마다 진짜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진정한 인턴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문제와 고난과 여러 가지 광야를 통해서 주시는 많은 일들이 있겠죠 그게 전부 다 인턴십이에요 여러분 지금 문제가 큰 문제를 만났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큰 인턴십 속에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미션이 클수록 미션이 중요할수록 문제, 사건, 어려움, 고난은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인턴십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인생 포럼이 나오는 거예요 인생 포럼 인생 포럼이 뭡니까? 여러분 평생에 받을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평생 응답 여러분 이번 코로나 시간표를 통해서요 어렵다 힘들다 물론 다 있습니다 괜찮아요 인턴십이에요 이 코로나 시간표를 통해서 내 평생의 응답을 받겠다 이렇게 딱 붙잡으면 돼요 평생 응답 아니 평생 응답이 아니라 기념비가 될 만한 응답을 받는 시간표가 되면 돼요 이번 코로나 시간표가 그래서 모든 것을 살리고 치유하는 그런 시간표를 여러분 인도반 인생 포럼 저는요 그날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분명히 코로나가 이제 좀 잠잠해지고 뭐 종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코로나가 이제 좀 이렇게 물러가고 나면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지역에서 만나서 현장에서 만나서 교회에서 만나서 뭐 하는 거죠? 그동안 주신 어마어마한 미션과 인턴십에 이 응답을 인생 포럼하는 그 날을 저는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예원의 우리 모든 우리 경기 일대교구 우리 지역 식구들 되시고요 이게 시작이니까 딱 10주 동안 여러분 정말 집중해서 중요한 건 뭐라 말씀드렸죠? 강의도 중요하지만 사실 강의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강의 끝나고 나서 이 서미타임 여러분 반드시 놓치지 말고 이거 붙잡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라인으로 우리 모교 사역자 조장 훈련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훈련을 통하여 미리 보고 미리 하나님 소유하고 누리게 하시고 미리 정복하고 성취할 수 있는 미리 응답받는 중요한 훈련이 되어져서 이 코로나 시대를 정복해 나가며 모든 개인과 가정과 특별히 우리 각 교구 지역 현장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언약 성취 현장 정복 생명 살리는 귀한 복음의 역사들이 모든 지역과 교구 현장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모든 우리 지역 식구들 경제 생업과 건강과 모든 인약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친히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하나님 주신 중요한 인턴십의 그 시간표 속에서 인생 포럼을 통하여 평생 응답 누리는 우리 경기 일대교구 모든 우리 지역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옴 나이다 아멘